뭐해? 우리 날개 있어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위에도 보이죠? 제가 사실 이거 되게 처음에는 어떡하지? 좀 무서운 거 아닌가? 했는데 스위치 있으니까 재밌는 놀이기 같네요 맞아요 잠시만요! 회전 조각 같다니요! 아 왜 쳐줘? 무슨 포즈 해? 이제 내릴게요 공연 중 영혼 이제 나왔어요? 직장의 열심히 개인 프로랑 사진 좀 확인해봐요 자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찐찐찐찐찐찐 이야 미안 하하하하하 노래라도 제대로 한 소리가 하하하하하하 찐찐찐찐찐 찐 막곡을 들려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네 머리 너무 투명했네 자 자 자 다들 여러분 마지막 노래 즐길 준비 됐어요? 네 스트레스도 됐나요? 네 네 자 그러면 후련하게 가볼까요? 네 자 마지막 곡 이거는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알겠죠? 자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하하하하하 가자 아 감사합니다.